아 두번째 백섭을 당하다니요 아 216에서 90%에서 90%에서 ㄷㄷㄷ 이게 게임이냐 ㄷㄷㄷㄷ 레벨한 내려간거를 좋아해야 하다니 ㄷㄷㄷㄷ ㄷㄷㄷㄷ 하하하하 결과로는 그렇게도 안해 90%에서 90%에서 ㄷㄷㄷㄷ 47%가 되었던데요 저는 만족합니다 다시 203이 안되서 다행입니다 만족합니다 전철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3이 안되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보상은 더 좋아질 것이고 203이 안되었기 때문에 좋다 안되었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별 하나 쳐줍니다 203이 안됐어 아주 좋아 203이 안됐습니다 경험치는 이렇지만은 좋아요와 구독을 받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추천과 즐겨참 아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 아주 개이득이지요 아 경험치 40% 이를 수도 있지 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누구요 5순TV님 별풍선 10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형 너무 긍정적이야